got up 어머 어떻게 안될래요. 애들 결혼? 연애도 아니오 결혼 내가 만약에 남자라면 reset 이게 뭐라고 긴장되게 나윤이 이게 은근히 긴장된다니까 그리고 선택 안 되면 되게 기분 나빠 기대감이 없어 어 날 안 뽑을 거야 결정했어 자 나윤 나윤이 만약에 남자라면 이 사람과 결혼한다 난 뒤에서 안아주고 싶어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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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나윤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면 괜히 기대하는 거 같잖아 자 만약에 만약에 나윤이 남자라면 나 이 멤버와 결혼한다 결혼생활하고 싶어요 누군가요? 아 너무 좋았네 아 너무 좋았네요 저 현미까지 좋아할 일이야? 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 현미가 결혼해서 자 아인 귀여워요 만약에 아인이 남자라면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? 여기서요? 공식 공식 여기서요? 없으면요 아인도 일어나서 뒤에서 뒤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걸 생각했을 때 응? 수고하셨어 3 오! 혜민! 오 혜민! 오! 혜민! 오! 혜민! 자 자, 안 할게요